원안에서 민주당이 뭡니까? 중간에 강화의 IC를 한 대 만들자. 그래서 L자처럼 휘어지도록 만들자 이거예요. 아니,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나도 얘기 좀 하시다. 그 진행자 한 편을 들여. 아니, 그 편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될까요? 아니, 아니죠. 지금 여기에 이런 민주당은 다 나와 있어요. 아니, 그거 조선일보 말이고 사실관계는 또 저희가 또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니까요. 조선일보 아니라니요? 아니, 그 조선일보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, 그 부분은.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? 아니, 그 L자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거짓말을 취재를 해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까? 아니,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아니, 사회자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냐고 앉아있어요? 아니, 제가 뭐가 어떻게.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줘요. 이게 진행자가 그런 식으로 한쪽 편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좋았다. 이렇게 싶어 va?